띄웨어 에에에에에에에에 차라리 그냥 네가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아냐아냐아냐 마이크 프로인데 이렇게 들은게 양궁의 매력을 한가지만 얘기한다면? 일단 양궁이 진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운동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한가지만 딱 잡고 열심히 하다보면 10점에 들어가고 다시 하면 안될까요? 아 너무 긴장해서 아 은호가 해 은호가 은호가 양궁의 매력 한가지만 그 노력을 해서 10점에 넣었을 때 짜릿한 맛이 양궁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아 깔끔하네 나 얼굴 왜 이렇게 밝게 되었어 아 아 이 아 아